안녕하세요, 제넬입니다. 지금 여기는 밀라노 호텔이고요. 사실 내일이 패션쇼 하는 날인데요. 오늘은 그 전에 미리 옷 피팅을 하러 갑니다. 그리고 피팅을 하면서 디자인과 분노도 만나서 진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바로 피팅하고 아라와칸으로 가겠습니다. 이 옷은 지금 베레가봄 옷이고요. 제가 좋아하는 올블랙 옷을 하고 입장밤입니다. 이런 옷은 대천만 제안입니다. 저쪽은. 저쪽은. OK, 사이즈, 사이즈 더 이상 100% 오! 오! ㅋㅋㅋㅋㅋ 오 오 쟤는 아깝다 여기다 한국어로 마켓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만드신 우리와 함께있어요 재밌게 만나요 너무 기쁘다 그리고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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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조명이랑 잘 어울려 과지사로 허리를 맞추면 허벅지가 터져 원래 보통은 애들이 많아 하.. 제노 근데 이건 멋있다 그냥 나중에 쇼 말고 나중에 저녁에 카티룩을 이루고 있고 쇼룩을 이루는 거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요 뭐지? 내가 목욕 따윤 좋은 거 입은 느낌이지? 네? 조금만 맡겨 음? 이제?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좋아할 것 같은데? 고맙다 그리고 이 도저히 하실 때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예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신답니다, 기운은 모르겠어요. 대가 없는 호의는 받는 게 아니라고요. 이거 있나봐, 제가 설명해줬는데. 왜 해준대요? 레몬 맛이라 그냥 예뻐 보이려고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스트로베리네요. 예상한 색깔과 예상이 일치합니다.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내가 움직이다가 좀 이동하면 어떡하죠? 한 번 숙여봐.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정리가 돼서. 나 이렇게 조금 정리 안 되는 이런 게 있는데. 그냥 싹 넘길까요? 응? 일단 저녁에는. 어차피. 옷이 다 달라지지 않나? 벨벳 슈트여서. 응. 저는 지금 FW 테레가고 쇼 장의를 갑니다. 지금이랑 회전쇼로 보러 갑니다. 이렇게 새로운 시즌에 데려가고 예쁜 것과 함께 맛있는 쇼샷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제가 앉아서 쇼을 뽑아요. 그리고 저희 Sepert chacun의 사랑에 굳히 듯하게 친구들이 맞아 쇼샷을 살려서 그냥는 정리도 안하고 잊지 못하게 멘트일 수준 상속가 자세로 화쇼하면서 도전시장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휴 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레가모 FW23 컬렉션쇼가 끝났고요 지금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패션쇼에 앉아서 보는 거라서 굉장히 느낌이 새로웠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참 패션쇼는 보는 게 참 재미있군요 데이즈드와 페레가모와 함께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서 여기 페셔츠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페레가모 많이 사랑해 주시고 페레가모와 함께하는 제노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한식 먹으러 갑니다. 요 며칠 동안 한식을 못 먹어서 하고 점심시간에 한식을 먹으러 갈 거고요. 그리고 이따가는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디너쇼 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따가 또 다시 만나요. 안녕. 즉! 안녕하세요 왜요! 엄마! 아 좋다. 좋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과연 빼서 쓰는 걸까요? 아니겠죠? 공항 갈 때 한 번 쓰고 갈게요 아, 사실 쌈마스 좀 지고 클래식이 제일 좋은데 좋은 색만 보셨어요? 핸드폰 이거 이게 더 상생의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기록들이 불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이거보다 하나 더 커요 다른 건 가리면 잘 될 것 같아 앞에 가리면 안 될 것 같아 앞에 가리면 가리 나오고 네 엄청 작아 보이죠? 발이 좀 작아 보이죠? 발이 좀 작아 보이죠? 아니, 카드 이럴 때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니트 사고 싶은데 약간 사면 겨울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응 트렌치코트 이게 몇 년 거? 아 아 트렌치코트를 맛있긴 한데 어때요? 이게 많이 안 했는 거 됐어 이번에는 9월에 하는 게 많이 마음을 먹고 있어요 고민 트렌치코트 있으면 좋은데 완전 기본 뭐라 어쩔 수 없을 거 snacks 이럴 때 안녕 이렇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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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좋은데 이렇게 됐습니다. 나는 12cm을 내었고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당신은 정말 좋습니다. 당신은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düşün 드디어 저는 보도 있으면 한국으로 갑니다 34일 정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, 어제는 쇼도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장도 하고 밥도 먹고 도리티도 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피터더를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저를 계속 초대해 준 회력함으로도 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밌었어요. 예쁜 옷도 많이 입어볼 수 있고 많이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선물도 챙겨주셨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선물 같은 스케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저희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데이즈드 화보까지 공개가 되었을 텐데요. 많이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를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. 베레아 가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데이즈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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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